안녕하세요 드림 입니다 오늘은 사무실 바로 앞에 철물점이 이사를 오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내릴 거거든요 컨테이너는 3m 에 9m 짜리 3구 컨테이너 입니다 제가 미리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이제 컨테이너가 후진으로 들어오면은 자 이렇게 후진으로 들어오죠 제가 저기서 그냥 내려서 그냥 내려놓으면 끝이죠 요렇게 들어옵니다 3구 짜리 에요 3m 에 9m 짜리 지금 이 화물차를 밖에 세워놓고 제가 들고 가려면은 저 마당 안에 있는 왼쪽 조그만 창고를 넘어가야 되는데 위쪽에 보면은 또 그 전선줄이 있죠 전선이 있어서 거기 넘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물차를 가장 가까운 데까지 후진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제가 미리 들어가 있거든요 장소가 넓진 않습니다 간신히 지게차가 회전을 해서 저걸 뜰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에요 잘못해서 뒤쪽으로 많이 들어가면은 지게차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최대한 저 화물차를 오른쪽으로 붙여 놔야 되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딱 내려놓을 위치 그곳에 화물차를 딱 세워놓습니다 일단 공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지게차는 그 자리에서 떠서 화물차 빠지면 내려놓으면은 작업이 끝나도록 그렇게만 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제 지게차 회전을 하고 있죠 지금 먼 곳에다가 지금 카메라를 거치시켜 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지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는 3구 콘텐츠를 하차해 놓고 이쪽 앞쪽으로도 3구 콘텐츠를 하나 더 내려놨거든요 36하고 또 39하고는 그 느낌이 조금 틀리죠 3m 차이잖아요 3m 차이면은 부피가 완전히 커지기 때문에 작업하는 또 그 요령이 틀려지죠 뒤쪽 벽이랑 어느정도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내려서 확인을 하고 미리미리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는 그래도 잘 나오는데 진짜 카메라 거치 자리가 좀 안 좋아서 저거 콘테이너 뜨고 나면은 화물차가 가려버려요 카메라를 그래서 큰 많이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현재 이 상태로 떠서 하차에서 내려놓는다는 거 이것도 그동안에 무슨 건재상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고 이제 이분은 저쪽 등급에서 또 하시는 분이에요 자 간신히 회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뒤로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지게차가 빠지거든요 지금 제가 자리를 잡고 있죠 일단 콘테이너가 자리를 완전히 잡은 다음에 저도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하차를 하죠 자 이제 콘테이너는 다 바를 풀렀기 때문에 지게바를 부드럽게 넣어서 들고 있으면 되죠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고 있으면 되죠 자 콘테이너를 들었습니다 자 화물차가 이동을 하면은 저는 내려놓으면은 되는데 조금 수평 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콘테이너에 4구탱이만 수평을 보면은 좀 쉬운데 가운데 하나씩 더 받쳐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작업이 끝났어요 바로 이곳이 사무실이니까 지게차만 갖다 세워놓고 다시 오면 되죠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쪽에 모자 쓴 것은 제 친구예요 감사합니다